종일 글이랑 사석에서 본 적이 없다? 나 오늘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너, 너 글이랑 사석에서 보잖아 아 며칠 전에 그 라스 나갔을 때 어 아니 구라형 내 얘기만 안 받아주는 거 같아 어 아닌데 요즘에는 되게 잘 받아주는데? 아니야 내 거 다 잘렸어 아 니같이 멘트들이? 어 안 받아줘서? 어 아무튼 같이 방송만 하면 내 얘기만 안 웃어주시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안 받아주니까 응 그랬구나 그릴을 내가 오늘 아 편하게 볼지 모르겠네 니가 구라형한테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리한테도 그러지마 그럴 거 어딨어 쟤 보면은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아 어 그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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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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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애들 막 스케줄이 좀 많아서 내놓네 그리 될 거 같았어 괜찮다고 했는데 어 별이 없죠 별일이야 뭐 별일이야 뭐 세상에 별일이야 뭐 별일이 많지 뭐 별일이야 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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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있었어? 네 저 잘 있었어요 잘 지내셨죠 응 아버지는 잘 계시니? 아버지요? 응 아버지 너무 잘 계시죠 응 행복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 네 아버지가 형은 좋아하시지? 나랑은 어 나는 좀 안 불편해하는 거 같아 구라형이 구라형이 좀 사람 가리는 게 있잖아 그렇죠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신 거 같더라고요 응 그게 누구누구인지 좀 알아? 누구누구인지요? 아니 그 아니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이런 데서 뭐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어떻게 얘기해 있긴 있지 뭔가 뒷담 가는 거 같아가지고 우리끼리인데 뭐 아유 카메라도 있고는데 어떻게 얘기해 아니 뭐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야 녹음할 거 빨래 뭐 들어보고 뭐 응 하자 아니 뭐 이야기 좀 나누다가 아 뭐 오자마자 막 이렇게 일하면은 입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몸이 뭐 태포도 하고요 잘해놨다 잘해놨다 나 가끔 동현이 보면은 약간 아버지 눈빛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가끔요? 어 커가면서 조금 닮아가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가끔 내가 좀 놀라 아 진짜요? 요새 앨범은 어떻게 하고 있어? 앨범이요 저 뭐 그냥 이제 해야되는데 저도 뭐 뮤지컬 하고 뭐 아버지랑 이제 예능하고 그러느라 좀 바빴어서 이제 슬슬 슬슬 해야되는데 또 이번에 곡 주신다고 해가지고 형님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에서 노래도 더 늘었겠다 아 뭐 근데 자신감은 좀 생긴 거 같아요 네 아버지가 뮤지컬을 보러 갔겠네요 그럼? 보러 오셨죠 좀 하는 거 보면서 막 웃으셔? 아우 좋아하시더라고요 멋있다고 하시고 그건 또 재밌으신가 보네 네 그건 엄청 재밌게 보시던데요 박정대에서 하시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나도 뮤지컬을 할까 그럼? 형 잘하실 것 같은데 그니까 뮤지컬을 해야겠네 그치? 그한테 박수 받으려면 내가 뮤지컬을 해야겠네 어 뭐 뮤지컬 좋아하신다니까 그니까 음악을 엄청 좋아하셔서 맞아요 일단은 사비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비는 노래고 어 네 벌스는 비어져 있어 어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가사 네 가사 한번 보고 제목이 그리워인데 어 네 너 이름을 좀 라임을 타서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예전에 그런 나의 모습이 그립다 네 뭐 그런 가사를 하면 어떨까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겁이 없던 그때 내가 그리워 나를 그리다 나는 그리다 내 맘속 예쁜 그림 내가 그리다 그리다 나를 그리다 다시 그리워 다시 그리워 니가 그리워 썩 기본 틀이 요정도고 네 좋다 괜찮아요? 좋아 아 진짜 좋다 좋으세요? 좋은 것 같아 멜로디가 되게 와닿고 그렇잖아 그치? 네 응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치 있다고 재치를 좋아하시는구나 재치 있는 거 좋아하죠 재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 형은 재치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그런가 녹음 해볼까? 좋죠 네 빌게이츠가 녹음할 때 꿀팁이라고 해서 올라온 영상 본 적 있어? 빌게이츠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안 웃잖아 어? 안 웃잖아 재치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핏줄이 있나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 약간 혼잣말을 좀 하는데 안 웃어서 내가 당황을 했나보네 아 미안 아 아니아니 아니아니 부드럽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 약간 말랑말랑하게 아 네네네 아 이제 할 건데 네 형 그리고 너 혹시 그거 알아? 어떤 거요?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 아이스크림이요? 어 어? 뭐죠? 녹음 안되니깐 네? 녹음 안되니깐 아 녹음 안되니깐 아 아 개색이 하 하 씨 존나 안 웃네 씨 아 웃긴데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겁이 없던 그땐 내가 그리워 나를 그리다 나는 그리다 네 마음속 예쁜 그림 내가 그리다 요 세 줄 다 뒤에 세 줄 살려주시고 뒤에 세 줄에? 아니 세 요거 겁이 없던 부터 네 응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겁이 없던 그땐 내가 그리워 나를 그리다 나는 그리다 내 마음속 예쁜 그림 내가 그리다 오케이 잠깐만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지금껄로 해주고 아까 뒤에 살렸던 거 약간 지금 조금 긴장한 거 같은데 네 내가 좀 긴장을 좀 풀어줄까? 아 네 저 좀 오랜만에 녹음해가지고 감사해요 형 그 혀가 거짓말을 하면 뭔지 알아? 네? 혀 있지 혀? 네 혀요 혀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돼요? 전 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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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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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레에 한 번 다시 틀어주실래요? 뒤에 부분 이제 녹음 아아악 풀렸어요 내 마음속 예쁜 그림 내가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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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그리다 세번째 요거 다시 그리워만 살려주시고 네 계속해 주세요 그리야 대답을 좀 아 네네네 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그 얘기하면 무시하면 안 돼 사람이 아 예 아 저 대답을 못했었네요 죄송해요 딴 생각하고 있느라 아 네 네 집중할게요 내가 최근에 좀 무시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아 진짜요 부탁할게 아 네 그리다 나를 그리다 다시 그리워 다시 그리워 다시 그리워 니가 그리워서 형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모니터를 한 번 마지막 것만 찍을게 니가 그리워서 네 응 대답을 조금만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네네 좀 크게 했는데 아니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사람들의 아 그래요? 진짜요? 사람간의 이런 대화에서 아 아 그리다 나를 그리다 다시 그리워 니가 그리워서 어 오케이 일단은 나와줘 아 네네네 고생했어 고객님 아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스를 벌스가 없어 아직 없어요? 그럼 가사 지금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네 너무 고민하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브하게 생기고 싶어요 조금 시간 걸려도 괜찮죠 요즘 이탈리아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스파게티 가사 애들 한번 써보세요 아 재밌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우 빨리 써네 네네네 너무너무 완벽한 가사 아이어도 괜찮아요 또 이제 중간중간 또 수정보면 되니까 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맥 칸더 부이 아 난 재밌는데? 내 취향이야 확실히 이제는 오오오오오 어우 좋은데? 야 좋다 왜 이렇게 금방 썼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좋아좋아 좋아 네네네 그.. 저기.. 내가.. 이거 해준작인단? 내.. 너.. 아버지 내가 성대 몬살 내가 잘하는데 아 진짜요? 어 오오.. 한번 들어볼래? 그럴까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내가 뭐 똑같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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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내가 뭐 진짜 비슷하시네요 형 많이 연습하셨나보네요 아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해볼게요 야 누군가에겐 바람 또다른 이에겐 한파로 휘청거려 이 날씨 넌 약한 사람인가 봐 굵기 서울 하늘 아래 먼지가 아 그 지금 말이죠 비트가 자꾸 밀려요 아 네 그 다시 해볼게요 다시 줘봐요 네 누군가에겐 바람 또다른 이에겐 한파로 휘청거려 이 날씨 넌 약한 사람인가 봐 아 지금 말이죠 발음이 좀 샜어요 아 형 아 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줘봐요 누군가에겐 바람 또다른 이에겐 한파로 휘청거려 이 날씨 넌 약한 사람인가 봐 이게 말이죠 아니 형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뭐 디렉을 보는데 뭐 아 대표님 듣고 계세요? 아 나 지금 못하겠다 아 나씨 아니 왜 아니 왜 저러죠? 왜 그런거야 아니 왜 저러죠? 아니 왜 저러죠? 아니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진짜 아니 성대모사하는데 왜 아니 녹음을 뭐 진지하게 해야지 아니 뭐 저를 불러놓고 계속 뭐 아빠 뭐 이래라 아 진짜 너무 열받아 아 이거 어쩌고 하는 건데 왜 아니 분위기 파악 못해요 형?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왜 그게 아니고 하 왜 아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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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하나도 안 똑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머합니다만 아니잖아 아 재미도 없고 아 나 미치겠네 나 사이코에요 하아 진짜 아 저 갈게요 그냥 못하겠어요 아니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하지마 야 하지마 아니 왜 경.. 아 너무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 나 사이콘데 그냥 그냥 그래요 아이씨 진짜 아니 웃자고 하는 걸 저렇게 될 일이 진짜 하나도 없나 정말 진짜 아니 웃자고 내가 아 태현씨 계속 재밌어서 그러는데 저렇게 아휴 참 이 사람이 유머러스 하지 못해서 야야 그럼 중요하게 되면 이거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버려? 뭐 다른 사람 아니 그 뭐 그래도 그래도 완성은 니들 해야지 아니 뭐 한 거를 뭐 할 수도 없고 그치 어떻게 완성이에요? 누구 회사 해줄 사람 없나? 내가 한번 뭐 해볼까? 형이요? 응 뭐 느낌은 막 맞을 거 같긴 한데 아 그럼 형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편하게 불러봐 주세요 어 이제 틀어가봐 예 괜찮아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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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전히 너는 나의 다일링 허나 이제는 갈린 그런 사인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 too far away 슬픔은 day by day 흐르는 눈물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 can't stop 가슴은 널 원해 아직까지도 그러나 두 눈은 널 보내 정말 바보 같지도 눈물로 덧칠해 미소는 거칠해 슬픔이 거치게 오늘도 미쳐 소리쳐 내가 그리워 너무 좋네 형 뭐 후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어 그럴까 한번 가슴은 거칠해 슬픔이 거치게 오늘도 미쳐 소리쳐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겁이 없던 그때 내가 그리워 나를 그리다 나는 그리다 내 마음속의 아픈 그림 내가 그리다 그리다 나는 그리다 다시 그리워 그리워 다시 해볼게요 감정을 조금만 빼도 될 것 같아요 형 어 미안해 어 눈물로 덫이래 미소는 거칠해 수품이 거칠게 오늘도 미쳐 소리쳐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아... 그리워 안 되겠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 진짜 여전히 너는 나의 달링 허나 이제는 갈린 그런 사이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 Too far away 슬픔은 day by day 흐르는 눈물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 Can't stop 가슴은 널 원해 아직까지도 그러나 두 눈은 널 보내 정말 바보같이 눈물로 덫이래 미소는 거칠해 수품이 거칠게 오늘도 미쳐 소리쳐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겁이 없던 그때 내가 그리워 나를 그리다 나는 그리다 내 맘속 예쁜 그림 내가 그리다 그리다 나를 그리다 다시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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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워 나의 틈 zij 그리워 나의 틈 zij